안녕하세요 백현버원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라이버 스윙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천천히 하면서 드라이버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의를 내릴 때 양손이 오른쪽 허벅지를 지나면 저 아래에 있는 헤드를 오른손 두 마디로 걸어잡은 두 마디로 헤드를 올려준다 헤드페이스가 이렇게 열리면서 가는 분들이 많은데 헤드페이스가 계속 지면을 보세요 지면을 이렇게 보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그대로 계속 가볼게요 이렇게 가보면 지금 우리 몸이 숙여져 있는 상태 있죠 이 숙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도 측면에서 거울을 보면 이 어깨, 우리 어깨 라인과 우리 왼팔 라인을 항상 일정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어깨 라인이 좀 낮춰지지도 올라가지도 않게 손이 오른 허벅지를 지날 때 헤드가 올라간다 그리고 백스윙 탑에 올라왔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왼손목이 꺾여 있다면 보세요 보면서 내 왼손등을 45도 한 회를 보게 만들어 주니까 오른손도 같이 엎어져 있던 게 받쳐지고 있구나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대부분 하프 지점에서 벌써 꺾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른팔이라든지 왼팔이 우리 몸이 하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여기서 보면서 자꾸 만들어 보세요 보면서 만들면 헤드도 손보다 뒤로 딱 올 수 있고요 오른손으로 받치는 이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왼손도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왼손 세 손가락에 딱 쥐어 짜는 이런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헤드는 계속 우리 몸 뒤에서 따라와야 돼요 자 뒤에 있죠 따라와요 따라와요 손보다 지금 뒤에 있어요 그죠 이때 페이스가 또 오픈이 돼 있으면 무조건 슬라이스고 공이 뜹니다 페이스는 계속 지면을 보면서 와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제 오른팔을 잘 보세요 오른팔을 끌고 올수록 공간이 없으니까 왼손이 꺾이면서 헤드가 또 앞선으로 가죠 앞선으로 가면서 열려 맞습니다 헤드만 보세요 헤드가 일단 손 뒤에 있어요 헤드가 계속 지면을 보려면 자 보세요 오른손이 이렇게 아크를 오른손이 아크를 내려줘야 돼 밀어내는 힘이 필요하다 끌고 오는 모션에 속지 마라 체중 1번 진행방향 2번 헤드는 항상 손 뒤에 그리고 헤드 페이스를 보세요 지면을 보면서 오른손을 밀어준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시선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쭉 가더라도 이렇게 왼눈으로 계속 공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해줘야만 상체가 뒤에 머물러 있으면서 헤드를 뿌려 칠 수가 있다 측면에서 볼 건 없습니다 정면에서만 딱 보는데 임팩트 위에 팔로우 스루 그 다음 피니시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쳤어요 아 체중이 살짝 왼쪽에 있고 위상체는 뒤에 있구나 그리고 헤드가 탁 던져지면서 잘 보세요 헤드만 가죠 헤드만 가요 자 쭉 와서 공을 탕 치고 헤드, 헤드 보세요 헤드가 가니까 우리 양손이 교차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양손이 몸 안에서 이렇게 끝나죠 그리고 헤드가 가니까 손이 자연스럽게 몸 밖을 벗어납니다 이 동작이 어떻게 보면은 백스윈과 대칭이 되는 느낌이죠 백스윈 팔로우 스루 그쵸? 공을 탕 치고 던져진 헤드예요 던져진 헤드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던져진 헤드가 저 위에 있잖아요 얼마나 빨랐겠어요 탕 던져진 헤드에 시선이랑 오른발이랑 사실 이 모든 게 따라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측면에서 봤을 때 제 왼팔을 보면은 누가 앉아도 딱 앉을 수 있겠죠 니은자가 돼 있고요 그리고 양손이 우리 귀보다 살짝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 보면은 또 이렇게 손이 되게 낮고 다리가 이렇게 다 지탱을 못해서 무너지는 스윙을 제가 많이 보는데 그 부분도 결국에는 피니시가 잘못된 건 아니고 이제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역동적으로 칠 때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환 동작에서 몸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그리고 과도하게 빨리 쓰는 골퍼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스윙은 천천히 가고 내 던져는 팍 치는 거예요 얘가 치는 거잖아요 헤드가 공을 치는 건데 내 머릿속에서는 저 헤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저 뒤에 있는데 막 여기 있는 거 같아 헤드가 그러니까 내가 몸을 팍 써도 얘는 내 몸 따라서 맞을 거 같은 그런 느낌으로 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에서도 이렇게 빨리 치면 필드 가면 어떻게 했냐고요 심리적으로 더 불안한 상태에서 더 급해지고 백스윙 가다가 치고 실수 연발을 계속 하는 겁니다 어드레스 때 이렇게 있었잖아요 어드레스 때 위치까지만 딱 오세요 어드레스 때 위치 그 다음 헤드 어디 있어요 손이랑 헤드는 이제 오기 직전이죠 공이 막기 직전 헤드가 어떻게 보면 저 뒤에 있는데 저 헤드를 그냥 내려주세요 여기서 헤드를 내려주세요 어디까지? 내려서 팔로우스루까지 던져지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헤드를 또 여기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의 표현이 정말로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이해할 때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 정말 빠른 구간이잖아요 체중을 왼발로 살짝 누르면서 제자리 그러면 손이랑 헤드가 저 뒤에 있어요 쟤네들이 이제는 팔로우스루까지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럼 던져진 헤드잖아요 던져진 헤드에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렇게 보면은 이 관략근 있죠? 잘 보세요 관략근을 계속 조이면 스트레칭이 되면서 우리가 피니쉬 했을 때 프로님처럼 멋진 피니쉬를 할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몸을 더 돌린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과도하고 잘못된 몸 씁니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칠 때는 팍 쓰면 어때요? 싱크가 안 맞아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손으로 팍 쳐줘야 돼 그냥 잡아채는 거예요 오늘 배웠던 탑 만들고 제자리 잘 보세요 지금 노란 스틱이 제자리 됐죠? 그러니까 손이랑 헤드도 어느 선까지는 따라오는데 헤드가 지금 생각보다 저 뒤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저 멀리 있는 헤드를 공쪽으로 내려주고 팔로우스루까지 놔줘야 돼요 그럼 던져진 헤드에 지금도 보세요 살짝 따라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마무리인데 몸을 돌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마 이 관략근이 살짝 조여져 있는데 살짝 더 조여지면 스트레칭 되면서 아주 이쁜 피니쉬를 만들 수 있다 천천히 집중적으로 많이 연습해야 돼요 이 부분은 빠른 구간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레슨을 받아도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 둘 제자리 하나 둘 자연스럽게 따라가서 끝까지 조여준다 1분이라는 시간을 천천히 스윙 하잖아요? 다 느낄 수 있어요 1분이라는 시간이에요 1분 싱크도 맞고 아 헤드가 이렇게 교차되고 아 이렇게 팔로우스루가서 아 피니쉬인데 어 중심이 딱 잡히네? 더 가볼까? 출발 헤드 올리고 왼팔 지면과 평행 이때 계속 숙임을 유지하고 오른손이 받쳐지는 그리고 왼손 등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체중을 살짝 왼발 앞꿈치를 누르면서 제자리 제자리 조금 빠르게 여기서 풀어준다 던져진 헤드에 시선이랑 오른발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왼발 앞꿈치를 누르면서 제자리 제자리 빠르게 하는 역동적인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빠르게 역동적으로 하는 이미지 벌써 제자리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최대한 제가 쉽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니까 오늘 천천히 하는 연습을 복습을 해보세요 역동적으로 칠 때 내가 만들었던 모습들이 하나씩 정리가 돼서 나오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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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